쾌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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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와 공격적인데 쾌척 쾌척 와 쾌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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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아 이렇게 넘어간다 고 아 근데 저 앞에 그린보이는데 저기 아 네 일단 치세요 고객님 드라이브 치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요 저기서 약간 우측 보고 치시구요 저부터 쳐야 돼요? 지금 오동나무 여기가 오동나무거든요 꼭다리 맞고 꼭다리가 라이스하고 똑같이 지금 지금 이거 둔 것 보다는 왼쪽에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 갔는데? 와 멋지네 와 10,000원 140 예 이거 와 넘어갔나 펑크는 아니지 아까 생각엔 그거 톡 걸리더라 감사합니다 오 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아 으 으 이제 내리막이죠 왼쪽 봐야 되죠 예 예 예 왼쪽 왼쪽 와 이거 좋다 에이 좀 휘는구나 아니 아 아이고 빨리 주라 앞으로 에이 안된다 이면 괜찮긴 안되겠나 아 아 아 너무 감기프면 휘해버릴게요 한번 쳐 볼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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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! 잘 왔다! 아이고야 와 공격적인데 아 진짜? 아 진짜? 쳐서 빠주면 내가 밥 사줄게 남자들은 드랍에 거리 안 나오면 저 거의 빠지겠네 3칸에서요? 네 아 재밌다 니는 거 절로 갔어 진짜? 저깐 갔을까요? 아니 아니 저쪽에 있잖아 저쪽에서 들어갔어 아니 저 빨간 있잖아 휘어지는게 근데 내꺼는 어디갔노? 창화공은 거의 저 안쪽으로 휘었거든 이게 내꺼인가? 여기 공있네 야 창화있다 반반공 반반공 응 여기 있어요 네 야 그래도 거리는 내가 이겼다 이게 왜 여기있나? 맞고 튕겨내려왔나? 아까도 이래가지고 개판 났는데 이거 뭘 개판 나 감사하다고 조심하게 쳐야지 아이씨 인구 110 110 110 110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 아 저도 요번에 잘 맞긴 잘 맞았구나 아이씨 하아이씨 하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여긴 위험이 있네 위험이. 와. 이제 넘기는 냐 마느냐냐. 이야. 아 앞으로 보디 찬스네. 누누도 빠졌어? 아 어디 어디. 어디 어디 어디. 저기 공원인데. 너무 왔어? 네. 네, 아야 이제 벌레하게 벌레 지금 죽이지 말은 거잖아, 벌레 안 갔잖아 감사합니다 굿샷 굿샷 오우 좋다 아까비 자 가고 오르막 꽉치다니까 뒤로 내려온다 캐디님이 왼쪽을 한참 번 하더라고 설마 그만큼 되겠더만 반쯤에서 꺾기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비